5명의 고수가 뭉쳤다고 합니다 보리밥알 하나하나의 철학이 담겨있는 고수들의 밥상 지금 맛보시죠 위기의 지구를 위해 뭉친 슈퍼 히어로 군단 보리밥계에 살아 숨쉬는 전설 무적계의 5인박 어벤져스에요? 세렝게티의 치타보다 빠른 발과 손놀림 허공을 바르는 날렵한 칼송씨 때론 공중을 부양하고 끓어오르는 물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5명의 힘을 모아 세상 단파나뿐인 명작을 빚어내고 말았또다 전설이 아닌 레전드라 불러다오 보리밥을 지배하는 자 고수변 경기도 의왕시 고수의 은둔처 어찌 알고 들어오셨는고 여기도 식객이요 저기도 식객 눈 돌리는 곳마다 식객들로 인산이래 기다리고 기다리던 보수의 무기 등장 많이 오색빛깔 찬란한 이것은 고섭 찬나물 고사비 호박의 숙주까지 10가지의 제철나물 반찬이 한 접시에 모였다 딱 봐도 건강해진 느낌이죠?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선별한 나무를 보리밥 위에 올리고 매콤한 고추장에 참기름으로 이룩한 맛을 극치 고수의 정통 보리밥 밥알 한 톨 한 톨 나물 사이사이 빈틈이란 용납치 않으리 비법 고추장이 충분히 베어들도록 오른쪽으로 쓱쓱 왼쪽으로 쓱쓱 정성껏 비벼주시고 아삭하게 씹히는 열무김치 저 간이 올렸으니 입안 한가득 침이 구인자들이여 거침없이 돌격하라 잘 먹게 먹어 야 너 수수했어 어린 나이에 오늘 얘 방송보다 체질이다 국산도 떠먹어 똘똘하게 들겠잖아요 보리밥 환상의 짝꿍 구수한 갱장찌개로 합동작전 입안을 가득 채운 보리밥 국물 한 술에 부르륵 자연의 맛이 그립다면 신선한 채소에 쌈을 싸먹어도 제맛이요 신선한 야채하고 나물 해서 자연의 맛이 더 잘나는 것 같아요 된장찌개도 맛있고 김치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보리알이 살아있어요 보리알이 살아있어요 탱글탱글탱글한 맛이에요 나 여기 있어 하고 알려주는 듯 입속에서 톡톡 터지는 고수의 보리밥 그 맛의 전설을 일으켜낸 1인자를 드디어 찾아냈건만 제작진만 보면 후련히 사라지는 고수 없는 일까지만 들어가며 바쁜 척하는 야속함 괜히 위자로 차량해야죠 어머니 아니랄까 아잇 잘 찾아간 애는 거 뒷모습만 나와요 귓가치시고 급기야 촬영 거부 차량해야죠 어머니 어머니 사상초의 사태 위기의 제작진 이대로 물러차를 테니까 차량해야죠 어머니 우리 제작진도 만만치 않아요 어머니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왔어요 유명한 소문나서 아이 맛집이 아니라니까 여기 왜 아니에요 옆집이 있어 옆집에 맛집이 다른데 가르쳐줘 당황한 딸의 한마디 왜 그러시냐 결국 직접 설득에 나선 고수의 딸 정설에 안 된 고수 결코 숙세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고수는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이튿날 조심스레 다시 찾은 은둔처 사뭇 밝아진 고수의 표정 사뭇 밝아진 고수의 표정 촬영하는 건 처음에는 한생이 처음이니까 진짜 쑥스럽죠 엄마 원래 성격은 되게 활발하시고 밝으시고 그런데 공포증 울렁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자꾸 찍지 말라니까 나는 왜 자꾸 찍느라고 그래 하하하하하 밭으로 가 매일 아침 직접 키운 나무를 키운다는 고수를 따라 나섰는데 거침없이 성큼성큼 진짜 빠르시네요 어휴 빠르다 발이 빠르신데 어휴 아니 이것은 아휴